원투 원클은 안되지? 가서 좀 해봐야 돼 개인적으로 카양겔에 대해서 좀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개인 피지컬 요소가 조금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피지컬 따위가 안된다고요? 야 조만간에 나이지 안 걸고 시참 한번 할게요 카양겔 다음주에 당장 가자 토요일 일요일 선생님한테 시간 빼세요 다 지금 공지 써 놓을게 무조건 다음주에 시간 뺄 거고요 아 어버이날 특집으로 바꾸자 이번에 아즈팟 세분 다 초영이냐고요? 얘 야 근데 이거 서폿이 없어 서폿 지원 가능한데 이거 완전 생추베세 평균나이 45세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 정말? 제가 방 팔게 닉네임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하고 갈게요 자기소개가 아니라 내가 소개를 한번 해주고 가요 F4 리더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48이요 예 지금 생태집 하고 계시죠? 여기서 가게 홍보 한번 하고 가시죠? 저희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예 아 홍보를 안 해도 될 정도다? 그러면 오늘을 즐겨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죠? 49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? 직장인입니다 아 그냥 평균하면 직장인이요? 직장인 치고 맨날 방송계시던데? 좀 약간 고위직이신가? 그냥 한가해요 알겠습니다 야 손미님은 뭐 따로 정확히 말 안 해도 되는데 30대인가요? 20대인가요? 40대인가요? 저 20대요 아 20대? 아 또 여성분이네 아 반갑습니다 아 아닙니다 바이크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 편하게 하셔도 돼요 여기 그냥 거의 아버지 뻘이거든요? 지금 두 분이? 아 지금 서폿 구한다 해가지고 취하는 거 같아요 출발 출발합니다 아 마음대로 하라고요? 일단 여기도 만찬 없이 가고 이 다음 거 만찬 먹고 갈게요 자 바닥에 검은 그림자 잘 봐봐요 보일 거야 여기 보이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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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거 피해야 돼 저거 안 보이는데요? 오케이 아니 그래도 노안은 아니잖아요 노안이네 알겠어요 여기 감금 자 갑시다 무력 먼저 피자장판 없는 데서 무력하시면 돼요 한시피네 무력하는 시간이 좀 많아서 만.. 어.. 적어요 저.. 다시 자 곱삼으로 서서 대충 빙글빙글 돌아보세요 자 핑크색 먹는 거예요 이제 핑크색 찾아서 핑크색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 돼요 곧 먹을 준비하시고 스페이스만 아껴두세요 자 지금 드시면 돼요 다시 가볼게요 이거 다 먹을 때까지 할게요 4번 찍었어요 지금 드시면 돼요 다시 갈게요 4번 찍었어요 지금 드세요 그렇지 구워 진행 자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자 이제 고리를 봐요 흰색을 먼저 먹는 거야 흰색 살짝 보면 고리 하나짜리 있죠 평타질로 깨면 돼 평타질로 본인 못 찾으면 말을 해줘요 오늘 즐겁게 님도 하나짜리 찾아야 되거나 근데 하나짜리 다른 사람이 깼나봐 일단은 요거 제시장 한번 누르고요 일단 저 아저씨들을 일단 보여줘야겠다 여기 하나짜리 있네 평타만 쳐도 돼 평타로 평타로 여기 두 개짜리 여기 있네 그리고 세 개짜리 여기 있네 그리고 두 개짜리 핑점 찍어주세요 저 인제 먹어요 세 개짜리 핑점 차였다 자 이렇게 성공을 하면 전원이 뭐야 왜 님들 다 성공했어 오 나이스 나이스 자 본인이 이거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시간 정지 물량 써버리세요 그냥 항상 가운데 있으면 좋아 또 피하고 다시 가운데로 피하고 F4 리퍼 네 다시 가운데로 자 끝났어 가운데서만 피하면 돼요 가운데서만 해서 일관문 끝 나이스 오케이 먹고 반식해 F4 리퍼님 먹고 반식해 지금 됐죠 이제 가운데 무력 나이스 가운데 무력 저 다 깼어요 다 깼어요 됐어요 다 성공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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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아니 좀 많이 놀라웠어요 지금도 한 이거 한 시간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깼을 줄 몰랐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졸라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 우리가 쌀벌이를 잘해 그쵸 자 일단 보스 뒤로 그리고 얘는 전방을 조심하세요 전방 자 이제 보스 사라질 거예요 장판이 바닥에서 세 번 터집니다 자 한 번 터질 거예요 덱이 중간에만 있지 마세요 한 번 터졌죠 그리고 두 번째 터져요 그리고 한 번 더 터져요 그리고 가운데 오지 말아 보세요 왜냐 지금 이렇게 가운데 오면은 보스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쳐다보면서 반사를 해요 자 곱 3으로 서보죠 레이저 쏘기 제가 먼저 쏠게요 제가 먼저 바드님 좀 안으로 들어가봐요 이쪽으로 제가 바드님한테 쏠 거예요 바드님이 12시 방향으로 이쪽으로 쏴주고 그리고 즐겁게님은 1시 쪽으로 쏴주고 저거 받아서 리퍼님이 보스한테 쏘면 됨 오케이 성공 오 나이스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한거지 자 가운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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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다시 백줄되면 무조건 가운데 넘어져도 가운데 일단 백줄까지는 그냥 실수 없이 계속 갈 수 있게 합시다 손 안 보였어요 아 오케이 시정이나 까비 리할게요 됐다 오 나이스 비상기 아끼세요 가운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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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고 이동이에요 가서 먹어봐요 10일이에요 11시 11시 와요 11시 이동기 다 왔어요 이거 찐이야 이거 이거 찐 요고 요고 먹고 가요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가운데 있어요 핑 찍은 자리 가운데 이쁘게 정확히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정확히 이거 터지고 3 3 3 3 3 3 천천히 따라가요 좁은 데로 가지 말고 약 먹고 약 약 약 약 약 좋겠네 네 님들 이따가 60줄에 핑 찍는 거 있잖아요 그 가짜 분신도 무력 게이지가 떠요 무력 게이지 떴다고 진짜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아 네네 12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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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 12시 애가 돌아가지고 핑핑 자 선생님들 생존 위주에요 갱신 한번 할 거예요 이다 찾아오세요 기상기 아껴요 7시 아 5시 쏘리 5시 자 벽에 비벼요 벽에 비벼요 안 될 것 같으면 시죠 레이저 쏴요 레이저 쉽지 않나요? 저 자리가 원래 좀 빡세 거의 1분인가 1분 30초 단위로 이 바닥에 보면 눈이 문양이 막 흰 기둥이 하나 뜰 거예요 떴죠? 6시 방금 봤나? 그럼 이제 6시에 기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6시가 좁아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살짝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멈췄을 때는 마우스에서 손 떼버려 본인도 모르게 밀려나가요 캐릭터 여기까지 오면 깨요 사실 지금도 밀면 깨는데 같이 합시다 네 기상기 아껴요 이거 바로 가야 돼 어디로 해? 1시 오세요 1시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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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 피하고 1시 1시 벽에 비벼요 벽에 안 되면 지금 시정 지금 시정 안 되면 시정 됐어요 레이저 피해요 정면 피해 정면 피해 정면 피해 정면 피해 내가 뺐어 딜 떨어지세요 바르 잘해봐요 아 이거 머리 고정 아 아 뭐야 이거 백 잡으세요 백 됐어요 지금 지금부터는 이거 해봐요 찍고 안으로 갔다가 터지면 밖으로 안 돼 안 돼 깨나요 어떻게 하나요 깨요 깨지 못해 수고 아휴 끝 깼다 아 리프님 누클이래요 아 리프님 둘 다 49세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건재하지 뭐 어떡해요 생태집 아저씨 말이 없습니까 일로와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드세요 이 상태로 디코 해산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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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을 즐겨온 을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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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